어.. 보내는 사람 음? 뭐? 어.. 어.. 와.. 하하.. 아.. 아.. 으휴 아멘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모독결론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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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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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재력 다 어디 갔냐. 아유, 내 재력 다 어디 갔냐. 제 흡혈귀에 물음표는 왜 붙어있는 거지? 윙부츠. 아, 약화. 이거 쓰고 이거 마시는 거 되나? 동전 산 거. 동전 산 거. 어, 교훈이다. 교훈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나중엔 필요하겠지. 어, 교훈 각. 괜찮아. 진랄 로게차. 여기서 보면 돼. 축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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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없지? 신성보독이 아씨 이거 삼쿠야 혼틈절 혼틈절 시키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다음 기회 땡스 에그 어 내 격분 가져가 자식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하야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작 파격 강화하려고 영방 망치 교훈 제거 쭉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마요 좀 주실래요? 실력 안다면 마요 한 장만 주십쇼 추월만 오지게 나오네 무애가 필요하긴 한데 저거 돈주고 사기가 좀 나 결론 지울걸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신성모독 잠깐만 기다려 신성모독이다 150 치약 단식 치약 단식 윙부채측 멋짐 아이고 뭐 바격보단 결론이 낫겠지 아니었다고 한다 아 약 약 좀 걸지마 벌 무해 돈주고 사기 좀 그랬어 순수 전천 순수 전천 음 비밀기술 강섬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4 8 12 15 순수 없애면 안돈다 1순수 다가네요 아 추월 아직도 안나왔어? 에반데 2순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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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순수 2순수 퍼메 교훈 더블 뜬게 안 좋은 스타트긴 했어 아니 결론 이결론 이결론 반댈세 아쒸 고션먹어 엄청 쉽게 잡겠네 어서 방화절 결론군 에너지 왜케 많아 웨세는 웨세요 결론 왜케 많이 나와 앗 윙부츠 썼어야 했는데 킹밧 계약이 입추 입추 너무 달렸나 한턴 줄걸 너무 달려서 2대 맞았어 아쒸 고셔럴 아쒸 고셔럴 아쒸 고셔럴 아쒸 고셔럴 추월아 뭐하니 왓츠한테 배정받아서 홀발 줄 알았던 갱년 퍼즐 오열 아쒸 고셔럴 아쒸 고셔럴 아쒸 고셔럴 아쒸 고셔럴 아쒸 고셔럴 아쒸 고셔럴 와 아쒸 고셔럴 아저씨 여기 순수 있어요 순수 사러 왔는데요 읍네 아이 뭐 상점마다 전부다 추월 팔지 않았나 이 안에 순수 있는 거 아니야 어린 왕자야 니가 원하는 카드는 이 공구암 안에 있단다 제가 찾던 주얼 여기 있었네요 퀵 아파 모독자 후부복복 지로가 없는건데 후복이 무슨 의미가 있지? 의미가 있어 후부복 왈 흐어어어어어어어엘 우효 서 서 엊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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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 포션을 하도 안쓰다가 까먹었다 전판에 성낙겁이어서 성낙겁인줄 알았다 성낙 bekommen 와 심장댈서는 2번만 버티면 이긴거 같은데 2번만 버티면 배치웠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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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디하고 던지면 6딜 들어갈까? 20딜 들어갈까? 어! 20딜 들어간다! 아씨 우승 이게 또 동전 산거가 되는 헨리트 5마리 퍼펙트 한 번도 못했네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와처 흥믹 흥믹 흥믹